결혼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 위대한 결혼이라 그랬잖아요 수고한 배우자와 자녀가 있어요 얼마나 얼마나 정말 귀중한 보배인지 몰라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수고하는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들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잖아요 원수가 아니라 선물이에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믿음으로 행동한 모든 것이 그대로 자녀에게 쌓입니다 나는 도저히 거룩할 수 없어요 슬픈 일을 많이 당했다면 보여줄 것이 많은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느껴야 감사가 나옵니다 오늘 살아가 비로소 기껏 넓은 바다를 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돼요 우리 항해의 끝이 정말 주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